안녕하세요. 위드코루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실 저희 안무는 제이어스의 You Still Love Me 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다 많이 아시는 찬양이죠. 그것도 저희 영상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사가 정말 좋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을 기쁘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You Still Love Me 안에서는요. 세 번의 소리 파트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소리 파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부분이에요. 하늘에서 하트가 떨어져서 그 하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준비해볼게요. 1, 2, 3, 4 1, 2, 3, and 4 다음은 다리를 보면서 1, 2, 3, and 4 다음은 빵, 빵 소리에 맞춰서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빵, 빵, 손가락 파트 다음은 머리 위로 반원을 돌려주시고요. 오른발부터 스크롤을 이동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짠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 이때 속도가 조금 빨라요. 다시 한번 해보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해주셨다가 마찬가지로 양손 하트를 머리 위에 반원을 그려주시고 왼발 뒤꿈치를 4번 찍어주세요. 1, 2, 3, 4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1, 2, 그 다음에 크게 하체를 그려주시게요. 3, 4 그 다음에 주먹 쥔 상태에서 하나, 둘, 세 번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왼쪽 무릎을 붙이면서 몸은 다운 바운스 이 상태에서 1, 2, 3 그 다음에 오른발을 차면서 왼쪽 오른발 왼발 우영을 왼발 차면서 오른쪽 그리고 마무리 몸을 일으켰다가 자리 대형을 잡아주시면 첫번째 솔로 파트가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솔로 파트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한 상태에서 주먹 쥐고 우리 몸은 다운 바운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붙여주세요. 1, 2, 3 그 다음에 왼발을 차면서 4 1, 2, 3 그리고 몸을 앞으로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가사 부분 시작됩니다. 손을 내려주시면서 왼발부터 앞으로 나가는 1, 2, G의 이름 2, 3 마지막에는 다리를 모아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방 그리고 왼발을 누르면서 중위 앞에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왼쪽 무릎을 올려주세요. 뒤로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중위는 한 3에 맞춰서 왼손부터 크게 돌려주세요. 이때 대각선 줄에 맞춰서 동빈 형식으로 손을 크게 돌려주시고 몸을 높여주시면 두 번째 솔로 파트가 마치게 됩니다. 세 번째 솔로 파트는요. 동빈 형식에서 맨 뒤에 있는 왼발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맞게 되는데요. 준비한 상태에서 동빈 형식으로 맞춰서 왼손으로 크게 돌렸다가 양쪽 어깨를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몸과 스텝은 살짝 슬라이딩을 하시면서 몸을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반복되는 사람 속에 라는 가사 부분인데요. 중요한 상태에서 왼발부터 나가면서 원 투 반복 내내 다음은 오른발부터 슬라이딩 스텝을 하시면서요.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 앞으로 모아주시면 돼요. 상 쪽 다음은 양쪽 팔꿈치를 이용해서 빵빵 해주시면 되고요. 왼발부터 찍으면서 빵빵 그 다음에 역전 희나 두 조 한 대 두 뒤로 슬라이드 해주시고요. 줌 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부분이에요. 왼손 이렇게 오른손 위 붙였다가 양쪽으로 돌려주시면서 십자가를 그려주시면 돼요. 이때 다리는 양바로 교차하면서 원 투 한 상태에서요. 팔 웨이브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몸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움직여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깨를 한 번 더 크게 눌러주시고 다 같이 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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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없이 두 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왼손 주변 상태에서요. 오른쪽 어깨를 향해서 언제나 언제나 하면서 돌려주시면 되고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물 밀듯이 밀려온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텝은 왼발을 오른쪽으로 찍으면서 언제나 언제나 해 주시면 돼요. 변함 없이 분에서는요. 왼발을 다시 한 번 찍으면서 변함 없이 우는 팔꿈치를 이용해서 이렇다가 이쪽으로 다시 한 번 그리고 왼쪽 졸음을 이용해서 아웃기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영원히 영원히 구면에서는 오른손부터 밀면서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스텝은 왼발부터 걸어주세요 영원히 영원히 살아나시는 부분은요 왼쪽사랑 오른쪽사랑 이렇게 둘씩 짜려주셔서 하는 동작인데요 저는 오른쪽사랑을 교수님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 오른발을 입으면서 살아나 해주시면 돼요 이때 왼쪽사랑과 같이 하면 하트모양을 설명드립니다 다양한 심혜의 부분이에요 양쪽 발을 살짝 뛰면서 손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심혜 이렇게 다리를 모아주시면 돼요 내 삶의 모든 것 다 모는데요 양손을 내 삶의 모든 것 해주시면 돼요 다 한 박자 쉬었다가 위로 손을 올려주세요 다리는 오른발을 뒤로 빼면서 내 삶의 몸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앞으로 놔두세요 등거 다 한 박자 쉬었다가 왼발을 뒤로 가면서 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게 밀리는 부분에서는요 오른손 준비한 다음에 팔꿈치를 두 번 밀어주시면 되고요 오른손 앞으로 이렇게 밀고 왼손 밀고 오른손 밀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는 준비한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쪽으로 향하게 가면서 두 번 그 다음에 왼발을 짜주시면 짠 그리고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또 한 번 차면서 짠 그리고 한 번 더 오른발 왼발 짠 그리고 들고 있던 발을 뒤로 빼면서 슬라임 그리고 마지막에 빵 빵 손가락 파트를 해주시고 배열을 이용해주시면 후렴 전 파트가 마치게 됩니다 한 번 더 오른발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죽게 드리네 네 드디어 그런 부분입니다 You still love me 부분인데요 You still love me 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시고 손바닥 펼쳤다가 앞으로 짠 밀어주시면 되요 그 다리 스텝은 You still love me 다리를 벌려주시면 되요 You still love me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다가 왼쪽 발 측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돌아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부터 점프하면서 하나 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손부터 왼손 오른손 그리고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왼손은 가슴 앞에 이 동작을 다시 번 해주시면 되요 이때 스텝은 안부에서 많이 나오는 한 수스텝이죠 왼발 킥 오른 바퀥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를 뒤로 빼듯이 이때 왼발도 살짝 뛰어주세요 그 다음에 몸을 굽혀주시면 되요 손이랑 같이 해보면 하나 둘 둘 셋 넷 넷 넷 다섯 해주시면 되고요 미 미 부분에서는 트레이스태 미 미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한 번 더 점프 점프 그래서 이번에 네 번만 해주시면 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이 움직을 할 때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대형 이동하는 부분 아시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관대 부분이에요 왼발을 찍은 다음에 그 다음 점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을 내리면서 하나 둘 셋 이때 오른발 치우고 가면서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오른손 가슴 앞에 내 손부터 크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노릇졌듯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오른발부터 슬라이딩 스텝을 하시면서 앞으로 나갈 거예요 오른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하시면서 손이랑 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세 번 해주시면 돼요 한결관대 부분이에요 오른팔 팔꿈치를 살짝 돌리면서 하나 한결 가앗 해주시면 돼요 다리는 오른발을 찍혀주면서 하나 한결 그 다음 오른발 왼발 도착해주세요 하앗 내 부분에서는 오른발 돌리면서 왼손을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몸이 돌아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왼쪽 파체가 조금 다른데요 설명드릴게요 하나 한결 이번에는 왼발을 뒤로 빼면서 하앗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왼발 오른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왼쪽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동작도 동일합니다 하나 주님 하나 이 나를 체부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주먹지 손을 피면서 오른발 슬라이딩 하시면서 영원 영원 로 부분에서는 눈발을 튀기면서 몸을 한 번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을 향해서 걸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통할 세 감을 빵빵빵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 눌었다가 내 가슴에 있는 나는 사랑을 보고 물을 한 번에 이렇게 큰 사랑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움직이면서 따다다 리듬을 타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발부터 걸으시면서 손 한쪽 왼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슬라이딩 하나 둘 손가락 한 번 더 따다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 둘 둘 셋 짠 오른쪽으로 짠 손가락 하트를 한 번 더 하나 둘 걸어 주시면서 뱀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에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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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어 두 번 점수하셨다가 마찬가지로 왼발 찍으면서 한 번에 짠 몸을 뒤로 이동해 주시면 뉴 스트로핑 동작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Gel 주님의 사랑이 멈추지 내 하트 가 내 내 주님의 사랑이 나를 taka 여 distance Oh, oh 오혤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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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